아, 그리고 박찬혁이요. 여기로 좀 데려와주세요. 확인할 게 있어서. 뭘 확인? 아니, 안에 유통책 맞는지 제조업자 누군지. 그게 그놈이 튀어서. 놓쳤다고요? 너무 눈 깜짝할 사이에 튀어갖고 진짜 딱 1초 만에 그 와중에 여기 신고도 들어와서. 아니, 놓칠 걱정을 하지도 말라고 해 놓고선. 그런데 총이 여기에서 나왔다는 건 유리는 박찬혁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 사건만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요. 나는 또 어디 맡기고 왔는 줄 알았더니. 맡기긴 맡겼어요. 박찬혁 튀는 거 지켰는지 찾는 중입니다. 그럼. 됐어. 남의 빨대 없다고 내가 못 잡을 줄 알고. 내 머리가 머리카락도 안 올렸어, 응? 남의 옷까지 장난 기분 없지 않았겠지? 너무 많이 했네. 아이씨. 나 손잡이도 닦고 가서. 아, 손가락이 없지 않고 소리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지문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나이가 좀 된 사람인가? 요즘은 장비가 좋아서 덜한데 뭐 옛날부터 약을 만졌다. 그럼 지문이 없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우리도 이런 데 몇 시간만 있다가 나오면 샤워를 몇 번이라도 이 냄새가 안 빠지는데 이 약한 피부에 어떻겠어요? 잠시만요. 지문이 없어질 정도면 만든 사람이 건강도 매우 안 좋았겠네요. 막 기침을 한다던가. 뭐 평생을 만들었으면 기침 정도가 아니라 회가 완전히 망가졌겠죠. 그... 그... 네? 아니에요. 지금 확실한 거는 지문이 없다. 좀 자세히 좀 볼걸. 잠시만요. 계세요? 검사님, 방금... 경찰한테 강수민 서울 주소 받아서 수색영찬 신청해. 네? 수곡동 목욕탕 피살자. 아, 그리고 너 스페어 벌린장 어딘지 알지? 거기 사업자 등록 누구 이름으로 되었는지 당장 찾아봐. 이름, 주소, 인적 사항 뭐든지. 근데요, 검사님. 방금 부장님께서 검사님 어디 있냐고 하셨어요. 나를? 부장님 어디 계신데? 경찰서로 가신다는 것 같던데요? 조 검사님이랑 같이. 조프로도? 야. 너 거기로 와. 잘 됐다. 코로나 때 목욕탕이 셔터내린 걸 2년 전쯤에 피살자 강수민이 인대했답니다. 검찰에서는 강수민을 유통책으로 보고 있는데... 뭐야? 김형우 선호. 김형우 누구냐고? 왜요? 박찬혁이 데리고 와. 뭘 멀뚱히 서 있어. 지금 누구 때문에 제금을 놓쳤는데? 놓쳤어요? 아휴... 아, 시작해. 네, 들어오세요. 근데 그 얘기를 왜 여기 와서 하지? 아, 밖에 써붙인 거 못 봤어요? 여기 수곡동 사건 본 거예요? 수곡동 그...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누가 이런 거 보자 했어요. 박찬혁이 데리고 오라고. 걔 왜 여기 와서 쳤지? 아, 참고인 조사 여기서 했어요? 아니요. 저희가 룸사룡 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끝나고 찢어졌죠? 걔도 세맹 공장 가야 되니까.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내줬다라고 들리는데요? 경찰이 그래도 들쑤시고 댕기는데 금마 거래를 나왔겠냐고. 금마 현장에 있어서도 제금을 벌써 잡았다고. 자, 빨대는 빨아먹은 사람이 챙기고. 자, 이리 와 봐요. 저거 좀 봐봐요. 저 사람 누군지 알죠? 아니요. 강 선생을 몰라? 죽였죠. 예? 죽어? 최근모가 시켰죠. 강 선생 죽이라고. 그래서 이 선으로 처리했고. 아니에요. 지금 줄도 몰랐는데. 확인됐습니다. 됐어요. 어이씨! 강 선생이 죽은 거면 나한테 진짱 얘기했어야지! 내가 왜요? 내 사건이니까! 임유리 사망 사건이 언제부터 후배님 사건이 됐어요? 아이씨! 임유리가 왜 나오는데 강 선생이 죽었다잖아! 부장님. 강 선생 시신 옆에서 임유리 살인 흉기가 나왔습니다. 산탄총? 예. 살인 현장은 퍼플 제조 공장으로 추정되고요. 공장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메트라민, 아세톤, 디콜로르메탄, 구형제. 현장에서 나온 엑스토시 원료. 보라색이네요? 만든 놈은? 제조업장. 부장님, 그걸 왜 여기다 물어요? 아, 예. 지금 수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1시가 바빠서요.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럼. 어? 어? 실례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경찰이 박찬혁을 찾아온 거 선배도 알고 있었죠? 부장님. 저희가 터미널에 간 게 아까 낮인데요. 거래가 있을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경찰이 참고인 조사도 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그 영상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직물기 아닙니까? 부장님. 제가 오늘 여기 안 왔으면 강 선생 죽은 거 안 숨겼겠어요? 이제 남은 건 최그모하고 제조업자인가? 먼저 잡는 쪽이 임자여. 예. 제조업자는 지금 추적 중인데 사라진 강 선생의 차를 타고 도주했을 확률이 있고요. 강 선생의 주거제는 지금 영장 신청해놨습니다. 가서 잡아와. 네. 아니! 이런 게 시너지인가? 봄링장 사업자 이름은 한상식이고요. 주소 찾았습니다. 네. 미친다. 네. 사장님. 됐습니다. 아, 그런데 부상염이 좀 심해서 병원에 있으니까. 사장님. 잠깐만요. 사장님. 최그모? 야, 최그모. 사장님. 사장님. 죽었는데요? 아이씨, 재수없긴 씨. 어떻게 할까요? 버려. 오다 죽었다 생각하겠지. 잘됐네. 버리고 애들 받고 책인데. 감히 나한테 딜을 치려한 새끼가 남았잖아. 할 수 없다. 네가 죽인 걸로 하자. 하지 마오. 이 열이押어 준비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